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.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자 얘들아 방풀은 안 돼요.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여러분 방풀은 안 됩니다. 방풀 하지 마세요. 자 방풀 하지 마세요. 여러분 진짜 방풀 하지 마세요. 자 여러분 방풀 하지 말고 자 질게임 하겠습니다. 자 미션 D. 자 디스커스. 나랑 휴가 같이 있었어. 태형님은 확시다. 일단은 나는 명왕이랑 태형. 다짜고. 다짜고짜? 그러니까 근거가 부족하잖아. 근거가. 아유. 근거 부족이여. 증거가 확실해야지. 증거가 야간. 아니요. 아유. 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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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난. 한명. 시선으로... 안 돼. 한 명만. 한 명 의견으로... 불가? 하하. 그냥 몰라, 그냥 아무나 찍었어. 자! 얘는 그냥, 왜 죽냐, 근데? 얘는, 얘는 그냥 죽네? 자, 큐. 뭐야? 꼭 한 게 없어! 한 게 없는데, 바로 날 왜 가? 난 안 죽었다니까. 나는 죽지도 않고, 죽이지도 않았어. 아, 또 몰아가네. 아, 얘들아. 몰라, 난 누구를 누르지. 너 너무 말이 와, 그냥 찍어. 하하! 그거 그냥 누른 건데. 어그로 겁나 타네. 아아! 아아! 왜 이렇게 임포스터를 못하지? 정말! 왜 이렇게 임포스터를 못하지? 아니지? 아니지?